다음 주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그 문제의 출발점, 출발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안 이슈에 눈이 가리거나 귀가 막혀서는 안 되고 현안 이슈가 시작된 그 시작점, 이걸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가능한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이나 편입견을 내려놓고 문제를 정직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2024년 2월 6일자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오늘 발표. 그리고 이 발표를 하기 조금 전에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의료계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장관이나 차관이 의료계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대통령의 이런 발표를 임박해서 당일 날 같은 날 이 회의를 열고 회의를 열고 여러분들 이 회의가 이 회의입니다. 이게 보정심, 보정심이라는 회의를 2월 6일 날 급히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계하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의료계의 일방통보를 대통령이 발표하는 날 그날 보정심 회의에서 여러분들 통보를 한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왔냐 국민들을 어떻게 속여왔냐 의료계와 1년간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의 저런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줄기차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주장해온 것은 1년간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뭐가 밝혀졌는가 하니까 협의를 해온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매년 2천 명 만명을 정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당일 2월 6일 날 부랴부랴 보정심 회의를 열어서 그걸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1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나 주장에 따라서 얼마나 나라가 이렇게 휘청거릴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이 양반이 박민수고 이 양반이 조규홍인 겁니다. 보시면 복지장관은 끝까지 용산이 개입했냐 용산이 개입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다수 국민들 가운데 용산의 대통령실이 개입했거나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지장관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의대 정원 2천 명을 정원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장차관을 불러서 가진 그런 국회 청문회가 좀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소위 의료 사태를 일으킨 출발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점을 맹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복지부 2천 명 정원을 사전에 상의를 못했다. 의료계의 배제를 인정한 겁니다. 장관과 차관이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온 겁니다. 장관과 차관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럼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참된 정책이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짓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짓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는 위정을 할 수가 없죠. 위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행사 책임을 받으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겁니다. 여기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2천 명 정원 근거 장관이 떠안았다. 2천 명을 그럼 정원을 왜 했냐 보고서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럼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정책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왜 350명 500명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누군가 지시를 받았겠죠. 그럼 누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영감을 받았든지 그렇게 했겠죠. 이런 식으로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21세기지 않습니까 엉망칭창인 겁니다. 제가 특정인을 여러분들 무슨 뭐 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이런 꼴을 돌아가느냐 이야기죠. 그거를 저는 맥악하게 매사를 제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참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명료하게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천 명을 증가시켜야 되면 어떻게 결정했는지 근거가 뭔지 누가 결정했는지 이거 맹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매듭을 매듭을 짓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4개월이 될지 앞으로 8개월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2천 명 정원 상의를 못했다. 이걸 이렇게 국회에서 이러면 위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의는 한 가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인 2천 명 숫자를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자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린 다음에 일방 통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거짓말해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월 6일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의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 규모를 처음으로 밝혔다 처음으로 통보한 겁니다. 처음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약 1시간가량 진행된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정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조경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하자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절차상 하자가.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이 절차상 하자 근거의 부족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멜치 때 여러분들 이리지리 쏠리는 것처럼 그렇게 군집심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본인도 나중에 폐가 망신하고 자식들도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정리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청문은 에서 뭐가 밝혀졌는지를 사실상 정원을 통보한 것이 아니냐 큰 문제를 국회와 상의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맞는 건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통보한 것은 통보한 거죠.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근거로 삼았던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죄에 의해서는 정원규모를 일체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 27차례 현안협의죄에 의해 단 한 차례도 정원규모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에도 왜 거짓말을 못했냐 국회에서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정죄로 고발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털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들 그러면 박민수 차관이 어떻게 주장해 왔느냐 2천명으로 의사결정한 것은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토의를 거쳤고 그리고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내렸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1년 동안 협의를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인 겁니다. 일체의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신경외과를 하시는 신동석 의사분 신동석 신경과 외과가 아니라 신경과 카돌릭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이번 청문회를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현직 개원역이기 때문에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복지부 청문회에 대한 감상편 전공의를 팔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대 정원과 엮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운 아이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을 그냥 제대로 밝히기보다도 모두가 정략적인 그런 목표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 차관이 나와 가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답한 것은 가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내렸다. 그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건복지부 장 차관이 주장해왔던 1년 동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왔던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게 맹악하게 이름대로 거짓이 밝혀진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했느냐 본인들이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합리화를 쉽게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출발점부터 거짓된 정책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개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결정이 잘못되게 되면 수정보완을 합니다. 수정보완을 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가끔 여러분들 기업 발전사에서 망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던 걸 발견했는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 본전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나니까 그것을 전문용으로 매몰비용 썬큰코스트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매몰비용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본전에 너무 여러분 사로잡혀 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끝까지 집행하다가 회사 자체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정치인들한테는 매몰비용이 적용 안 되겠느냐 저는 정치인들에게도 매몰비용이 적용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결정을 잘못 내렸는데 중간에 그 의사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정보완을 안 하고 이왕 내렸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럼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정치인도 파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몰비용 이론 썬큰 여러분들 코스트 시어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유연해야 되고 실수가 발견되면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목숨을 부재하고 회사를 건질 수가 있는 그걸 못하겠다. 그럼 나중에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